속삭임이 스며드는 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나브로입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들려드릴게요 꿀잔 주무신 준비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클릭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이 치우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탭핑하는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빠질 수 있겠 centrally 영상도 더 hak ut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이크 주변은 건강감이 느껴지도록 마이크 주변은 건강감이 느껴져서 잠시만요.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계속 피그덕 피그덕 거리는 것 같아서 의자를 바꿔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가 나지 않는 의자로 바꿔서 계속해서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소리가 나지 않는 의자로 바꿔서 계속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번째 소리는 이 매직 스펀지인데 사실 이걸 먼저 할까 이걸 먼저 들려 드릴까도 생각했었거든요 조금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게 소리를 들려 드릴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에요 퍽싱 퍽싱한 느낌이죠 퍽싱 퍽싱한 느낌이죠 퍽싱 퍽싱한 느낌이죠 퍽싱 퍽싱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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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arentho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폭신폭신한 스펀지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탭핑을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탭핑하는 소리도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좋거든요 약간 끓기는 느낌의 소리는 다음 트리커를 위해서 필요한 자극이 궁금하시죠? 사실은 별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듣기 좋아할만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스크래칭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탭핑하는 스펀지 소리는 탭핑하는 스펀지 소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크래칭 소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크래칭 소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신 прест 톡톡톡 도록 하겠습니다 다ligh們 도 П Gab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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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나봐요. 빗물 떨어지는 소리랑 물이 배수관을 통해서 내려가는 소리가 저는 지금 들리거든요. 여러분들도 들리지 모르겠는데 소리를 멈춰보도록 할게요. 혹시 들리시나요?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비도 굉장히 많이 와요. 지금 겨울인데 겨울 비가 내리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안쪽에서 만나요. 안쪽에서 만나요. 안쪽에서 만나요. 고생하신 گ 이렇게 dokład Italy 안쪽에서 만나요. 1개의 숫자 좋아하는 숫자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3이라는 숫자가 보이도록 이렇게 잡고 마취비가 오는 것처럼 탭핑을 해볼게요 시즌 7 면을 사용하면 그의 수출하자마자 그래서 그의 수출에 그의 수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무슨 트리거라고 해야할까요? 이건 지금 손톱에다가 손 뒤에다가 돌리고 있거든요. 스크래칭이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테이핑이라고 해야할까요? 스크래칭이라고 해야할까요? 스크래칭이라고 해야할까요? 스크래칭이라고 해야할까요? 스크래칭이라고 해야할까요? 스크래칭이라고 해야할까요? 스크래칭이라고 해야할까요? 스크래칭Ы 스크래칭 teachod 스크래칭 콕콕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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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콕콕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너무 지거워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기다리셨죠? 어느덧 한 달이 또 되었더라고요. 영상 기다려주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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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마음 편안하게 고고의 잠중시키길 바랍니다. 아름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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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